지하철 5호선 하남구간 연장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해당 구간에 새로 들어설 4개 역사의 이름도 정해졌습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미사강변도시 입주와 3기 신도시 개발 등 하남시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다른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가장 큰 해결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교통망 확충인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그 중 핵심입니다. 하남선 복선전철건설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15년 사이 각 공구별로 착공했습니다. 강동구 상일동에서 출발해 미사강변도시를 거쳐 하남시 풍산동으로 이어지는 1단계 사업은 내년 4월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.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험 차량이 투입되고 내년 1월 시운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. 새로 들어설 지하철역의 명칭도 정해졌습니다. 1단계 구간에 들어설 역은 미사역과 하남풍산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2단계 구간 첫 번째인 하남시청역은 덕풍신장역을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. 노선의 종착지는 하남검단산역으로 정해졌습니다.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미사역사는 83%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하남풍산역은 주변 안내도 설치 등 마감 시공만 남은 상태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